이천민속 5일장에서 야채를 팔러 나온 70대 어르신에게 민속장 상인의 관계자가 장사를 못하게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이천시 관고동 관고시장 입구에서 배추를 팔러 나온 어르신이 50대로 보이는 상인의 관계자가 왜 여기서 장사를 하냐며 어르신에게 고함을 찍어 삿대질을 하면서 야채를 팔지 못하게 하는 현장이 우연히 지나는 본 기자가 목격했습니다. 야채를 팔고 있는 트럭에 다가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거 어머니 산다잖아요. 어르신 옆에는 배추를 사러 온 아주머니들이 몇 분이 있었고 야채를 팔라고 재촉했으나 화가 잔뜩 나 있는 얼굴로 어르신은 안 판다며 장사를 정리하는 중이었습니다. 요즘 배추가 한 통에 만원까지 치솟으면서 금배추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은 세 통에 만원씩 싸게 팔고 있으니 소비자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어르신은 본인의 밭에서 직접 뽑아와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상인의 관계자와 민속장 회장도 현장에 있었으나 방관하는 태도로 보였습니다. 이에 본 기자는 왜 장사를 못하게 하느냐고 말하자 상인의 회장은 대꾸도 없이 처다만 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천시 관고시장 민속오일장 상인회의 횡포로 소비자들이 비싼 배추를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민속오일장 상인회가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천시 관고시장